다음역은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다음역은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이번역은 7호선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역은 건대입구, 건대입구, 건대입구. 지금 위험하기에는 건대입구역입니다. 우리 에서 해변인구 7호선을 반가워지는 건대입구역입니다. 전교기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광진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Kui. 광진구청. The doors are on your right. 하리til Wirr phil Inside Yolui Please stand back from the train door. ungen ma vac ή 시청자 시청자 팔을 사랑합니다 팔을 Write 좋은 하루에 한번 더 보내 주시기 바라시어 헛은 장인 전자 다음 주차장은 깜ゆ은 이곳은 다가 온라인이나 플러스에서 점심을 더 움직여 주소서 new city plus the channel note and please a light at this station thank you 이번역은 통역 동서울 통과역입니다. 메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p-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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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은 저주가 온 전 너를 들지 않습니다. 방금 7호에 있다, 저는 서울에 많이 이러면서 많은 여러분을 주지 못한다. 주인공 고객님의 차분을 비롯한 차macADE A 경우위를 다음 주에 만나요. 아멘 이번 역은 잠실나루, 잠실나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윗담은 잠실나루, 잠실나루,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잠실나루, 잠실나루역은 잠실나루에서 Jones이corais입니다. 다음 역은 잠싸나, 잠실나루역에서 천장 critical지 않습니다. 정신, 송파구청 옆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차에 담 정신, 정신, 정한화의 지진 박호진, 여비재 창문조의 다홉. The next station is 정신, doors will be opened on the right end, you can transfer here from the line number 8. The next station is 정신, 송파구청 옆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정신, 송파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8. 정신, 송파구청, 도전은 다리실 문은What? 정신이 왔다, 전 경신을 통해 인륜 ket trave 들어온다 정신을 통해 인륜 끝냐라. 정신을 통해 인륜 끝냐라. 정신을 통한 방향으로 출력하고 여름이 아직 안 해버ета. 아니면 각 기아워 가운 차 입문, lesThank-Bak from the train doors. 주님은 딱 세팅 신규가 주님은 딱 세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딱 세팅을 받으세요. 다음 차行 É Luca세요 가서 건물이 오후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침묵 카치 문, please stand back from the train doors. 추리 문을 닫습니다. 추리 문을 닫습니다. 추리 문을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요. 스포츠 컴퓨터 X and bus will be over on the right. 스포츠 컴퓨터 X and bus will be over on the right. une Side Oaks 客人必須向鏡頭一 with the airport. 请來靠近席の開門, navigation axis. lassocabbie Torian 3B Actually, does the car you recommended? daughters need the car you caused. dicen. wants. Steak radiomovọiых. 駕駿車 corners x madam 이제 이 연구소 연구소는 770년에 대해서 이렇게 뵙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연구소 연구소와 연구소에 대해석니다. 아.. 지금 완전히 연구소에 무거운 거였어요.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상성 무역센터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을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상성, 월요일 트레이드센터의 소속, 마지막 주차. 여러분의 주민atan가 함께 한 번의 주제에 두고 내리실 때까지는 차에 뵙겠습니다. 자막은 전체를 위해 안녕히 계세요. 이 시스템을 해석을 받으신 모든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주차에 뵙터가 전체를 위해 뵙터가 뵙터가 뵙겠습니다. 가능하오. Passenger, Please wait for the next train, Because this train is taking out of traffic, Thank you. 请 막靠近车门, Please stand up from the doors.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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